이 차 타고 가는구나. 상혜 여기 한 번 앉아보는 거 어때? 여기 게스트분들이 앉아본지 별로 없는데. 유주야, 언니가 했다. 감사합니다, 언니. 벨트 내야 돼. 이리로 오세요. 여기 좀 앉아. 근데 금방 갈 거야? 상혜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아라. 이수리 샵 뭐야, 이거? 그런데 오늘 상협이 형이랑 재석이 형이 있어서 마음 편안한 지자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린 처음이지만 이제. 같이 오늘 밥 먹고 하면서. 근데 이 상혜 저렇게 당황 안 하는데. 오빠 보통은 게스트분들 오시면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상혜는 계속 섞이려고 노력하는 게 옆에서 느껴지는데. 상혜는 또 내가 얘기했잖아. 전형적인 과대상이라고. 과대상, 품남상. 소셜이 되게 좋아.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괜찮아요, 기대세요. 미지 잇몸 나온다, 잇몸.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너 무슨 형이야? 저 A형이요. 너는 그거 뭐야? MBTI형? 저 해봤는데 잘 기억 안 안 하고 내성으로 나왔어요. 너가 외향적은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바깥 모드가 딱 이게 길러진 사회성인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있겠죠. 혼자 있는 거 좀 많이 좋아해요, 집에서. 너무 유식해 보였어, 길러진 사회성. 멋있다. 내가 IFSP인가 그런데. 어, IFSP. 똑같은 거야, 미주랑? 네, 저랑 똑같은 거야. 로기 오빠와 닮았어, 미주랑. 야, 미주가 나랑 어딜 닮아? 야, 미주가 나랑 어딜 닮아? 안 닮았어요. 말할 때 닮았어요. 네. 네. 아이돌 인생이. 성격이. 달렸어요. 야, 그런데 미주가 입이 조금 튀어나긴 했구나. 살짝 나왔어요. 입이 조금 튀어나긴 했구나. 살짝 나왔어요. 네? 너 살짝 나왔어. 그래서 내가 재석이 오빠 딸이라고 한 거야.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아니요. 저 사실은 살짝 보면서 미주 보면서 누구 생각했냐면 나은이 엄마. 정은이? 어, 하고 좀 약간 비슷해. 형수님? 형수님? 형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상희야. 상희야, 꽃 좋아해? 꽃이요, 좋아해요. 이 꽃 어때? 이 꽃 어때? 이 꽃 어때? 미주 꽃. 향기로워 보입니다. 됐어, 안 해, 안 해. 향기 없는 꽃이에요. 그런데 나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 뭐가요? 미안해. 빤딱빤딱한 이마를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 참을 수가 없거든. 근데 진짜 미안해. 나는 이게 내가 병이야. 나는 빤딱빤딱한 이마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이 번에 내려오자.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디자인 너무 예쁘다. 이게 한입 열이구나. 우와. 이거는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동양화를 보는 것 같아요, 동양화. 와, 진짜 너무 예쁜데? 고급지다. 오빠. 근데 너무 아침부터 고급지다, 그렇지? 이거 너무 예쁘잖아. 와우. 이거 진짜 감동이다. 나 사진 원래 잘 안 찍거든? 찍고 싶다. 와, 진짜 사진 찍고 싶어. 이거 그릇 같은 게 너무 예뻐. 이거 봐. 네, 우선 상담부터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오늘 진짜 제 생일인데 고맙습니다. 너무 예뻐요.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먹어. 상상인은 어땠어? 여기 진짜 같아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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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저는 그 육개장 비록 대기업 맛일지언정 나머지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맛있었어. 저는 여기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리고 상이가 말에 굉장히 힘이 많이 실린다. 왜요? 뭐야, 너의 말투가 주는 게 힘이 있어. 오빠 목소리가 좋아요. 그냥 정말 진심이 많이 묻어. 너 되게 촉촉한 말을 쓰는구나. 근데 약간 눈도 촉촉하고. 너 되게 카스텔라 같아, 말이. 폭신폭신해. 제가 약간 충청도 느낌이 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청각에서 미각이 느껴지기 처음이야. 상인은 폰팅하면 너무 잘못했어. 폰팅하면 너무 잘못했어. 폰팅. 폰팅. 나 갑자기 상엽이 노래 듣고 싶다. 아니, 상엽이란 나 상인. 제가 약간 도입장인이야. 멋있다. 프로 도입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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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노래 잘 못 부릅니다. 저 이 노래 불러주세요.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자 쉬고. 하나, 투, 쓰리, 포. 어디 뭐 지금. 야, 지금 양평가 아니지? 음,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대박. 이제. 대박. 버틸 수 없다고. 음, 해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아이, 좋아. 야, 그럼 필라이트 좀 해줘, 필라이트. 빛는지 많은 날이 지나고 나의 마음 지쳐갈 때 내 마음속으로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우와. 너무 커버린 열이.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커버린 열이.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그 꿈도 살아. 분위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일 분위기.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좋았는데. 아, 지금 확 빠져 있는 것 같길래 내가 정신 차리게 해. 야, 상희야. 네. 너 그 저기 우리 예선전 때 불렀던 노래가 뭐지? 저 이게 아닌데 불렀습니다. 존박에. 아, 존박에 이게 아닌데 불렀지. 맞아, 맞아, 맞아. 뭘지? 어떻게 부르는 거지? 이게 아닌데. 그니까 내 말은 지금 내가 좋아. 지금 내가 좋아한다고 너를 말야. 아, 상희 좋다. 상상이. 상상이, 상상이, 상상이. 상상이, 상상이, 상상이. 너 해석. 엄마 깜짝이야. 자, 이제 내려주면 이번에도 큰 건물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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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힌트를 한 번도 못 받은 상희 씨 팀에 힌트 드릴게요. 주세요, 주세요. 네, 주세요, 진짜. 누구 팀? 우리 팀. 어떻게 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준다고. 뭘 어떻게. 아니, 지금 어떻게. 아니야, 상희야. 상희야 개인기. 개인기? 상희 개인기 한대요. 개인기 하면. 오빠 춤 잘 추신다면서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우리 상희. 우리 상희. 상희 멋있다. 상상. 저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 멋있다. 그렇지. 나경, 동션, 이하. 나경, 동션, 이하. 나경, 동션, 이하. 나경, 동션, 이하. 오지, 나경, 동션, 이하. 오지, 나경, 동션. 이사랑이! 잘한다 잘한다 힌트 주세요 오늘 저기 상의 겨드랑이 무지하게 봤네 상의 겨드랑이 무지하게 봤네